한글자막 by 한효정 촬영이 끝났어요. 근데 촬영이 끝나고 한 3, 4일은 너무 좋았거든요. 살짝 조금씩 이제 부영화 그 친구가 보고 싶기도 하고 많이 생각이 나고 보고 싶어요. 제일 보고 싶어요. 또 다양한 것들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크지 크게 엄청나게 변화를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아직도 없어요. 매력 있는 캐릭터만 나타난다면 어느 것이 또 생각 없습니다. 저 혼자 혼자 여행을 가고 싶어요. 외국을 저 혼자 한 달 길게 과연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진짜 가보고 싶어요. 데뷔한 이후로 좀 쉼없이 달려왔는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좀 쉬고 싶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. 다가오는 12월. 외롭네요. 크리스마스도 껴있는데 여러분들은 솔로 탈출하시고요.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 겨울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송중기였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